안녕하세요. 7월, 8월이 아니라 지금 9월이 됐는데 7월, 8월 과정이네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수업은 8주차예요. 8주차는, 7월, 8월의 8주차는 1년 정규 과정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새법에 거의 정규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같으면 이론 정리가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최종 시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오늘까지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오늘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뒤에서 지켜만 봐요. 지켜만 보고 어떻게 해가는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거 옆에서 도와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이끌어가는 역할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계속 쭉 같이 따라가세요. 따라오세요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에서 막 가고 있으면 뒤에서 잘 가고 있나 하고 지켜만 볼 거예요. 잘못 가신 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하고 뒤에서 막 부추기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정은 전번주 했던 내용 마지막 마무리 짓고 이제 요 OX 지문 이거 있죠. 요 지문도 오늘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음 주부터는 진행되지 않아요. 요 부분은. 이제 OX 이제 마지막 연습할 때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한 걸 찾아내는 역할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지문은 농지를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문을 읽으실 때 법의 지문을 읽을 때 시험문제가 어떨 때는 시험문제 지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내용 전체를 써주는 게 아니라 중간을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자르는 수가 있어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대통령을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법이라고 써놓고 법령에서 정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는 법의 조건을 다 충족했다 이 말이에요. 법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소리예요. 어디 어디 무슨 무슨 법에 의하여 정해진 이 말이 나오면 그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니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격이 됐으면 그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전제 조건은 이미 충족됐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결론만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은 쌍방토지가에게 차액이 이걸 찾는 거예요. 차액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쌍방토지가에게 차액이 큰 편에 먼저 큰 편, 그 다음 이제 신문제는 어디를 출제하냐면 여기를 출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답으로 이제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토지가에게 차액이 큰 편에 그러면 큰 쪽에 얼마 이하가 되면 그때 비과세택 줄게요 그랬는가요? 4분의 1 그러면 됐죠. 4분의 1 이하가 되면 이러면 끝에 가서 과세한다 그래야 된가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된가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맞았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요. 이제 신문제는 여기가 4분의 1 이냐 3분의 1 이냐 5분의 1 이냐 이걸 바꿔서 내니까 바꿔서 내는 걸 계속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 지문을 찾을 때 어느 부분을 주로 이제 문제를 보면 틀리게 내는가를 그걸 얼른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제 볼 때 이 지문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지문이 나오는 순간 내 눈은 4분의 1이 얼른 눈이 가야 돼요. 4분의 1이 가가지고 4분의 1을 5분의 1로 써놓으면 그대로 비과세 3분의 1로 써놓으면 과세 이 생각을 해 놓고 미리서 알고 그 문제를 읽어가셔야 바로 보여요. 일일이 이걸 읽어가면서 찾으러 가면 이 지문 한 줄 읽는데 1분 걸려버려요. 그러면 5줄 읽는데 5분 걸려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 2, 3문제 풀면 시험 끝나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미리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를 하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가야만 그대로 한 10초, 5초 안에 그냥 지문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지문이 여기를 제일 많이 바꾼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랑 그러면 여기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세대 안에는 여기서 1세대 그러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그러면 그 주자, 나 양도한 나와 나와 배우자는 나와 내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 집에서 결혼했으면 우리 집에서 띨려야 띨 수 없는 사람은 누구하고는 띨려야 띨 수 없는가요? 배우자인가요? 자녀인가요? 왜 대답하면 뭐 돼요? 배우자와 자녀 중에 배우자와 자녀 중에 누구는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된가요? 배우자예요. 자녀는 필요 없어요. 배우자만 필요한 거예요. 배우자. 그래서 언제나 배우자와 나는 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 먼저 거기부터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배우자는 만약에 배우자는 이혼 도장을 찍어놓고도 같이 살고 있으면 내 배우자라고 봐야 된가? 배우자 아니라고 봐야 된가? 배우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정답으로 내는 거는 어디를 정답으로 내냐면 여기를 내는 거예요. 일시 태그한 사람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주소를 잠깐 뺀 일시 태그자가 있으면 일시 태그한 사람은 우리 가족에 포함한다 그래야 된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된가? 포함한다라 해야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이건 틀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풀 때 출제의원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잠깐 주소를 뺀 사람이 우리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어떤 이유로 주소를 뺐는가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서 세대원 속에 우리 가족 속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지 어떤 거 묻지 않냐면 이건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안 읽으셔도 돼요. 잠깐 주소를 뺀 이유가 학업 때문에 뺐냐 몸이 안 좋아서 뺐냐 직장 때문에 뺐냐 근무상 이후 사업상 때문에 뺐냐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신경 써버리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어떤 이유 오늘 학원 안 나온 이유가 뭔 이유 때문에 안 나왔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학원 안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묻지 말고 안 나왔어도 우리 학원생이에요 그래야 된가? 학원생 아니에요 그래야 된가? 학원생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여기는 포함하냐 안 하냐 여기만 가지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3번 가보죠. 3번에서는 집을 주택을 한 개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샀어. 그러면 조건을 머릿속에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김포에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려고 서울 집을 샀어. 그러면 김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집을 살 때 김포 집 사고 몇 년 지나서 사야 되고. 1년. 먼저 그걸 생각하세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연도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1년이 지난 후 다른 새로운 집을 사고. 그러면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고. 3년. 그럼 문제는 여기를 답으로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답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답으로 내냐면 김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은 조정 지역이에요. 그러면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움직일 때는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3년.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로 움직이면 조정에서 조정으로 움직일 때는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똑같아요. 전국 어디든지 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조정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안에만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자면 3년이라는 이 연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맞았네요. 시험은 여기만 함정으로 파고 이 부분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4번. 4번 지문에서는 이 지문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그러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는데 지금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계약할 때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잔금을 줄 때 조정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런데 원칙은 잔금을 지급할 때 조정 대상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줘야 되는가요? 2년 살아줘야 돼요. 2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금을 지급한 날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 오늘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오늘 집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집 없는 사람이란 얘기가 집 없는 무주택차. 집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에게만 오늘 계약한 날 현재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들어가서 2년을 살아라. 안 살아도 된다. 안 살아도 돼. 그러면 안 살아도 되니까 여기에서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집 없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다. 안 해도 비과세다. 안 해도. 안 해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 지문으로 가보죠. 5번 지문은 양도 가액이 15억이고 총 양도 차액이 4억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과세되는 양도 차액은 그랬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걸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충족했더라도 실제 양도 가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과세로 돌아가는 거고. 12억. 그럼 이제 해결했죠. 15억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요 15억 중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은 과세니까. 과세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4억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15억 중에서 얼마까지만 비과세로 떨고 12억까지만 비과세로 떠니까 4억 곱하기 15분의 3. 15분의 3 하면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8천. 8천. 그러면 이게 6천이니까 틀렸네요. 8천 이렇게 돼서 X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6번은 이 문제는 6번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문제 풀 때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암기를 해서 풀려고 하니까 그래요.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얼른 그 옆에다가 식을 생각을 해요. 식을 공식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약자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양도 가액에서 양도 가액 여기서 뺄 때 첫 번째 뺄 때 뭘 빼게 되는 거야? 자, 치더. 자, 치. 그 다음에 또? 필요 경기. 필. 그 다음에 또 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빼야 되는 거야? 안 빼야 되는 거야? 안 빼야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소득 금액까지만 구해봐라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딱 써놓고 이 중에서 제일 끝에 공제되는 게 끝에 있는 게 뭐가 되는가요? 끝에 보이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 이거 틀렸네요. 이 식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식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양도 소득 기본 공제가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차감하는 거니까 오, 틀렸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하고 세금을 실제로 계산해봐라고 나왔어요. 과세 표준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제 작년에 과세 표준이면 월요일 한 단계 조금 낮게 가면 소득 금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제일 끝에서 빼는 건 제일 끝에는 뭘 빼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6번은 X예요. 7번은 매매 사례 가액이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 징빙 서류가 있는 거예요. 내 징빙이 없어져 버렸는 거야? 없어졌죠. 내 징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징빙을 갖다 붙여도 내 것과 똑같이 봐줄 때 양도 소득세에서는 앞으로 몇 개월 그랬는 거야? 3개월. 틀렸네요. 앞으로 3개월 뒤로도 3개월. 그러면 이걸 얼른 생각. 치득세에서는 시가 인정액을 계산할 때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이게 치득세 내용을 써놓았던 거예요. 그럼 양도 소득세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제 풀 때 생각을 어떤 걸 생각해요? 이 숫자만 계속 보고 푸시면 안 돼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그럼 지금 시가가 10억짜리인데 특수관계인한테 제가 제가 치득을 했는가요? 팔아먹었는가요? 팔았는지 샀는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를 올려. 이거 팔아먹었네. 그럼 팔아먹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팔아먹을 때 내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아먹으면 나쁜 짓인가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버리면 나쁜 짓인가요? 그러면 양도할 때 읽을 때 습관적으로 양도니까 아 이거 저가 양도인 경우에만 나쁜 짓이구나 이걸 얼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를 파르게 팔았으니까 저가로 팔았는가요? 고가로 팔았는가요? 저가. 그러면 좋은 행위다 나쁜 행위다. 나쁜 행위죠. 나쁜 행위가 됐을 때는 빨리 차액을 얼른 구하는 거예요. 나쁜 행위일 때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행위니까 차액이 2억이네요. 2억만큼 차이가 났으면 이제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금액으로 얼마가 넘어야 나쁜 행위가 되냐면 3억. 안 넘었네. 3억 안 넘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가에 몇 프로가 넘었는지를 또 한 번 체크하고 5% 그러면 여기에 5%니까 5천 5천 넘어버렸네. 5천 넘어버리면 그다음에 할 일이 5천 넘으면 지금 시세를 부인해버린가요? 그 거래한 금액을 부인해버린가? 거래. 거래가 8억을 부인해버리고 뭘로 계산하고? 시가. 좀 시가. 10억. 맞았네. 그러면 이거 맞았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 이걸 양도라겠는지 치득이라겠는지를 잘 보고 부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뒤집어 볼게요. 시가 10억짜리로 평가된 토지를 특수관계인 의뢰에서 8억 원에 치득했어요. 치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면 나쁜 짓인가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면 나쁜 짓인가요? 높은. 그러면 여기는 그때는 저가가 아니라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는 10억인데 8억에 샀으니까 고가로 샀는가요? 저가로 샀는가요? 그러면 이거 부당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치득 가격을 10억으로 잡아라 8억으로 그냥 잡아라. 8억으로 그냥 잡아라. 전부 8억. 며칠 전 우리 모의고사 볼 때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렇게 나왔잖아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득이냐 양도냐를 보고 양도면 저가 양도일 때 부정한 행위 치득은 고가 치득일 때 부정한 행위 이런 식으로 이걸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9번. 9번은 소송 비용이 나오는데 치득에 관한 쟁소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내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을 무엇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지불됐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치득할 때 돈이 지불됐으니까 당연히 치득 가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인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0번은 기준시가네요. 여기서 기준시가라는 것은 정부 고시가라는 이야기예요. 정부 고시가인데 부동산을 치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 그러면 대략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치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오늘 현재까지 내가 나비방 금액 돈 낸 거 돈 낸 거에다가 나비방 금액에다가 플러스 여기다 더하기 더하기 딱 영어 한 글자만 생각하세요. P P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나비방 금액이 아니라 나비방 금액에다가 다시 플러스 오늘 현재까지 P 붓는 거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번은 X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지문을 지문 하나하나를 지금 마지막에 기출 지문 같은 거 이런 거 분석을 하실 때 문제지만 빠른 속도로 풀지 마시고요. 그 지문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바꿔치기 하는 단어 어디를 바꿔치기 하고 어디가 중요한 단어인가 이런 거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게 좋아요. 지금은 교재 130페지부터 가보죠. 장기보이 특별공제 쪽으로 갈 건데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요건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장기보이 특별공제라는 것은 토지이고 건물이고 등기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가능해요.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생각을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라고 인정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에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받으면 내가 집을 하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렇게 바뀌면 조합원 입주권은 그대로 뭐가 되는가? 자, 다시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주택 그러면 주택이니까 그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이 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그런데 제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누군가가 구입해 갔어. 그럼 그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 권리를 사갔는가? 내 껄 사갔죠? 그럼 이 사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이거는 권리가 돼. 권리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권리가 되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그대로 뭐하고 똑같으니까? 주택이니까 그대로 주택이니까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 권리를,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구입해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주택이란 얘기가 권리란 얘기가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지 해결했어요. 자, 다시.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물건이 세 가지 물건밖에 안 돼요. 어떤 어떤 물건만 되냐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단, 등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보유기간 몇 년 넘어야 되고 3년은 넘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이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조건.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떤 경우는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요건을 뒤집으면 못 받는 거예요. 장기보이 특별공제 전제 조건을 반대로 뒤집으면 못 받는 거예요. 뒤집어 볼게요.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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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세 가지였는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확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뒤집으니까 요게 아닌 거. 아닌 거. 그럼 됐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빠른 속도로 봐 볼게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댐,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영어권, 이축권 이런 건 안 돼. 이걸 다 올라가지 마시고 장기보이 특별공제 되는 것 몇 개만 알아놓으면 된가요? 세 개. 세 개만 알아놓고 세 개 아닌 거 끝. 그러면 돼요. 이 세 개가 아니면 못 받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걸 계속 공부를 하려니까 복참해지는 거예요.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오로지 몇 개밖에 안 된다. 세 개.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장기보이 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그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한 지상권은 장기보이 특별공제 안 되는데 왜 안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된지를 모르겠어요? 요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등기되고 3년 넘었어도 지상권은 장기보이 특별공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 뭐뭐 세 가지만 되니까 도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간단하잖아요. 이 세 개만 알면 되는데 그 세 개 자체는 안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안 돼. 그다음에 등기는 꼭 해야 되니까 등기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믿음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기간 몇 년 넘으면 되고 3년. 3년 이상이면 되니까 3년 이상의 반대는 3년 미만. 미만. 3년 미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잡을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때. 요 지문은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는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두 글자로 줄여 보세요. 국내. 국내. 국내 반대는? 국외. 외국에 있는 건 안 돼요.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럼 문제는 토지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하겠지만 이 토지나 건물이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해결했어 이제. 이제 배제까지 잡았어. 그럼 여기까지 다 잡았으면 실제로 내가 다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들어가서 이게 확인이 되고 내가 이해가 다 됐으면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알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가볼게요.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전제조건 충족됐다 안 됐다? 됐죠? 됐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권리. 권리이고 3년 넘었다. 권리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네. 끝. 됐죠? 조합원 입주권이 원칙. 주택인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이건 주택이 아니라 뭐가 되니까? 권리가 되니까 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등기네. 우리나라에 있는데 등길 안 해버렸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됐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의 땅이나 건물을 외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건 안 돼. 외국에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냐 못 받냐는 우리나라 사람이란 얘긴가 외국 사람이란 얘긴가 우리나라 물건이란 얘긴가? 그렇죠. 우리나라 물건이 되는 거지. 사람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건에 대한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사람하고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거주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의 하나여 공제되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틀렸어요. 그러셔야 돼요. 비거주자일지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을 때만 된다는 얘긴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조건이 이해가 됐으면 실제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맞출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 확인하는 거예요. 미등기 상태다 그랬어요. 미등기. 미등기 상태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돼. 됐어요. 두 번째. 3년 이상이고 등기되고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네요. 조건. 다 맞았다? 다 안 맞았다? 우리나라에 있고 등기되고 토지고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공제 가능하네요? 그건 답이 보이네. 3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걸 사갔으니까 이 사람은 집이란 얘긴가 권리란 얘긴가? 권리. 권리. 권리 상태니까 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나라에 있고 등기되고 주택인데 보유기간 2년 6개월. 그럼 몇 년이 안 됐으니까. 3년. 조건 안 맞았죠? 그럼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외국에. 건물이고 외국에 있네. 외국에 있는 건물은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혹시 외국에 소지하는 건물을 3년 이상을 보유했다? 풀었어요. 여기다. 3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며 그때는 공제된다? 안 된다? 어디에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도 외국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물건은 공제를 못 받아. 하나 풀어가지고 이해가 됐는가 확인하려고 좀 서문하죠. 그럼 하나 더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보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하네?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지? 그럼 법에서 등기를 못하게 막았어. 그럼 법에서 등기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나는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미등기로 봐라, 등기로 봐라. 이건 등기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등기 됐다는 이야기예요. 등기가 대고 토지이고. 그다음에 전제조건 몇 년 보유해야 되고. 나왔죠? 3년 보유해야 되고. 그 땅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조건을 다 어딘가는 숨겨놓으니까. 이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받을 수 있네. 두 번째는 주택이네. 주택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이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공제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세 번째 등기되고 주택이네.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말아요. 집을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든 세 개를 가지고 있든 열 개를 가지고 있든 조정대상 지역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 년 또 시험 볼 때는 조정대상에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앞에 조정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구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에 있어도 개수가 몇 개가 되더라도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년 또 시험 볼 때는 요건 등기되고 3년 넘고 토지고 건물이고 주택 이런 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어떤 게 붙어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등기되고 주택이고 3년 넘었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번 부동산 임차권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받을 때 어떤 거 어떤 거 세 개만 된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럼 안 되네. 끝.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공제를 받지만 가로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너는 받을 수 없다. 가로를 한번 있으면 가로를 잠깐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건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싹 정리 끝났어요. 그다음에 할 일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때 몇 프로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퍼센트를 익히는 거예요. 그럼 공제를 할 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하고 일반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구분하는 요령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 두 개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공제율을 적용할 때는 일반적이냐 1세대 1주택이냐 두 개를 보는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무엇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면 되겠는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무엇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면 되고. 1세대? 1주택. 그러면 만약에 1세대 2주택이면 뭘로 봐야 된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1세대 1주택만 아니면 무조건 다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공제를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매년 2%씩 공제해서. 그럼 매년 2%씩 어떻게 하는가? 여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다가 연도 매년 1년에 2%씩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3개월이에요. 그러면 2년 3개월이면 앞에 2에다가 곱하라는 이야기인가? 뒤에 3에다가 곱하라는 이야기인가? 2. 개월 수는 무시해버려요. 몇 년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개월 수는 무시해버리고 앞에 연도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도에다 몇 프로만 곱해버리면 되고? 2%. 2, 3,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 퍼센트를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오답으로 물어봐요. 양도 가액에다가 퍼센트를 곱해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기 해서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적용해요. 양도 차이. 대신에 일반적인 경우는 3년부터 시작해서 1년씩 1년씩 계속 가다가 끝에 가보세요. 끝에 가서는 15년에서 16년 그랬는가? 15년 이상 그래버렸는가? 이상. 그러면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조건이 똑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똑같아야죠. 15년 넘은 건 똑같아요. 그러면 15에다가 곱하기 1을 해봐. 1을 하니까 몇 프로가 되는가? 30. 30. 이게 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몇 프로고? 3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에 30%를 공제해주라는 이야기인가?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가액이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다가 30%를 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도는 30%였어요.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가보죠.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와 거주하지 않았을 때로 구분을 해요.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살았으면 보유기간에 4%씩 올라가고 보유기간 플러스 거주기간에 또 4%씩 올라가요.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거주기간이 2년 넘으면 보유기간에 4%. 그럼 첫해는 3, 4, 12%. 그다음에 2년에서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요. 3년이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니까 2년에서 3년이면 여기에 또 4%. 그러면 2, 4, 8, 8% 이런 식으로. 그럼 보유가 10년 이상 그러면 여기는 40% 한도. 거주도 10년 이상 그러면 여기도 40% 한도. 그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와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를 다 더해서 두 개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거주를 안 해버리면 2년 거주를 안 해버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책인 걸로 가야 돼요. 2년 거주를 하면 특별히 보유의 4%, 거주의 4% 인정하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보유에 몇 프로만 잡으라는 양인가요? 2%. 보유기간에 2%만 잡아서 최대 30%까지만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공제율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봤으면 이제는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 최소 몇 년은 넘어야 돼요? 그랬는가? 3년 넘어야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는데 이제 2월 과세가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2월 과세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증여를 받아가지고 팔아먹었다는 양인가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그럼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면 10년 안에 팔면 이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2월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가요? 앞에 사람 나한테 넘긴 사람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가요? 넘긴 사람의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넘긴 사람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보유기간은 내가 받은 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예요. 그런가요? 그 앞에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예요. 그런가요? 앞에 사람. 거기서 앞에 사람은 증여한 배우자다. 증여받은 배우자다. 증여한. 여기서는 꼭 기억할게요. 증여한.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증여했던.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찾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제 상속. 이거는 약간 신경 쓰셔야 돼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그러면 우리 먼저 양도 시기를, 취득 시기를 한번 볼게요. 상속받은 물건의 취득은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라 그랬는가? 상속 개실. 상속 개실이에요. 원칙이.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상속 개실로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도 상속 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보유기간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잡을 때는 상속 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넘으셔야 돼요. 이건 먼저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됐는가 확인해 볼게요. 71번에 미등기. 미등기 건물이네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래는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미등기 상태니까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된다. 맞았네. 안 돼요. 두 번째, 3년 넘고 토지고 등기 되고. 그러면 전제조건, 뭐가 하나 빠졌죠? 국내. 국내. 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에 있네.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고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토지는 사업용 토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라는 양인가요? 모든 토지가 다 된다는 양인가요? 절대로 앞에서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따지지 말고 토지라고 된 것은 땅이라고 된 것은 사업용, 비사업용 이거 따지지 말고 모든 토지는 요건만 충족하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의 토지든 다른 이런 땅이든 저런 땅이든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 여기에서 함정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옛날에는 안 됐어요. 아주 오래 전에는 비사업용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일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주택이네요. 주택이고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네요. 또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는다.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또 틀렸네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가액에다가 유를 곱해라, 차액에다가 곱해라. 이게 눈에 얼른 보여야 돼요. 미리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서 양도 차익이냐 가액이냐 여기를 꼭 기억을 하지. 그냥 공제율을 곱할 때는 무조건 앞에가 양도 차익에다가 곱합니다. 미리서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10년이고 등기되고 건물이네. 그럼 건물이면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은 아니다. 아니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매년 몇 프로밖에 공제가 안 된다. 2% 지금 여기다 곱하기 몇? 2. 2% 곱하면 10에다 2를 곱하니까 10% 틀렸네요. 이렇게 그냥 풀어가면 돼요. 1세대 1주택만 아니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일반적으로 그냥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문제가 실제 시험 수준이에요. 이게 시험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풀어내셔야 돼요. 이 정도면. 문제 72번 가보죠. 72번에서 또 전제조건 한번 다시 봐요.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이고 건물이고 등기되고 3년 넘었네. 되네. 또 조합원 입주권도 되죠. 그런데 단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단서가 있으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어, 확인했네. 그럼 왜요? 어, 1번은 맞았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주택이고. 주택이고 3년 이상이고. 3년 이상이고. 어, 등기됐네. 등기됐는데. 어, 우리나라에 있네.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이고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맞았네. 다른 조건 중간에 집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는 거. 올해는 절대 따지면 안 돼요. 따지고 싶으면 내년에 따지세요. 내년에는 따지셔야 돼요. 올해하고 또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시험 볼 때는, 올해 이번 시험 볼 때는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든 이런 건 어느 지역에 있든 무시해버린 건 무조건 요건만 충족하면 다 된다고 해버리시면 돼요. 올해 시험 볼 때는. 그러다 이제 3번. 외국. 자, 외국 있으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외국에 있으면 끝으로 바로 가서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국 거니까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 교수원 씨. 보유기관 그랬네요. 일반적인 보유기관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는데 2월 났네, 2월. 2월이라는 말이 나오면 넘겨받아서 그랬으니까 보유기관은 나부터 그런가, 너부터 그런가? 너부터. 네가 샀을 때부터 이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증여한. 자, 한자. 한자 찾으면 돼요. 자, 대쪽. 증여했던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찾아냈네요. 자, 상속. 이게 나왔을 때 함정이 걸려버리면 안 돼요. 상속이 나왔을 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상속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상속을 받았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디서부터 보유기관을 시작해라. 상속, 개시일이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틀렸네요. 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5번 틀렸네요. 주로 상속을 보유기관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상속을 가지고 함정을 파요. 왜냐하면 조금 두 번째 시간에 배워야 될 세율 적용에서 상속받은 물건을 팔았을 때 세율 적용의 보유기관이 다르거든요.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걸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73번으로 이제 가봐요.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어디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고 등기 되고 건물이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 오, 됐네. 비거주자라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비거주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도 공제를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권리일 때 받는가요? 주택일 때 받는가요? 주택.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보죠.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 전에, 전에 그랬네요.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는 뭘로 보면 되겠는가? 그때까지는 뭘로 보면 되고? 인가 받기 전이니까 아직 뭘로 보면 되고? 주택, 주택이니까 보유기관도 주택일 때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양도 가액에다 곱하기 해라, 양도 차액에다 곱하기 해라. 이런 걸 잘 보고 풀어야 돼요. 양도 차액에다가 공제를 곱하기 하셔야 됩니다. 3번은 우리나라에 있고 주택이고 8년을 보유했고 거주기간 5년이네. 어? 주택인데.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들어가서 몇 년 이상을 살았더라면 특별한 유를 적용하고. 그럼 2년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죠? 2년 넘었으니까 보유기관 8년에 몇 프로 적용하고? 4% 4% 곱하면 돼요. 4, 8, 32. 또 거주기간 5년이니까 여기도 또 몇 프로? 4% 여기도 4%. 그러면 4, 5, 20. 두 개를 더해서 공개다. 둘 중에 하나만 공개다. 더해서. 자, 32, 20. 더하니까 몇 프로? 자, 52%. 됐죠? 52%. 그런데 여기도 거주를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을 거주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가? 안 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거주자라고 생각한다? 비거주자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거주자는 말이 없어도. 이미 살고 있으니까요. 5년씩이나 살고 있잖아요. 며칠 이상만 살고 있으면 일단 거주자가 되는 거야? 183일. 됐죠? 그러니까 거주자니까. 거주자니까 이렇게 공개를 52%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번. 4번은 우리나라에 주택을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미만 거주했네. 1세대 1주택인데 2년 거주를 안 해버렸네. 2년 거주 안 했으니까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2년 거주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에 여기는 보유기간별 공제만 받는가요? 아니면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도 받는가요? 보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에 매년 몇 프로밖에 공제가 안 된다? 2%씩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씩. 그런데 아예 공제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2%씩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된다 한가요? 그래야 돼요. 이거는 틀렸어요. 그다음에 5번은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5번은 이걸 문제 풀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주택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크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크다. 크다. 주택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크면 이 경우는 건물은 여기서 건물은 전부를 주택으로 봐라 그랬는가? 주택만 주택으로 봐라 그랬는가? 전부를. 전부 주택이죠. 전부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가 주택이었을 때는 고가 주택이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 이게 약간 달라져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에 대한 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고가 주택이었을 때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은 주택만 주택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상가는 상가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고가 주택이 이걸 문제로 내면 출제위원들이 이걸 문제로 내면 이음을 감수하고 문제를 내야 돼요. 이음 감수하고 내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냈을 때 추가적인 단서 조항을 많이 안 주면 잘못하면 복수 정답 처리되고 모두 정답 처리되버려요. 그러니까 이 5번 지문을 내려면 강심장이 아니면 못 내요. 진짜 배짱이 없는 분이라면 저걸 못 내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예외 규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걸 잘못하면 예외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재기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저런 지문은. 그래서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상가보다 커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는 몽땅 주택으로 보고 계산해라. 나눠서 그냥 계산해라. 그냥 나눠서 계산해라. 고가 주택이었을 때는 주택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으로 보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주택은 주택율을 적용하고 상가는 상가율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나눠서. 나눠서 적용해라. 뭔 주택일 때만. 고가 주택일 때만. 고가 주택일 때만 공제율을 장기 보유 공제율을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조금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조금 조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할 때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그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겠다. 이건 고가 주택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주택일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74번은 여기서 문제가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얼른 식을 써야죠. 먼저 양도 가액이요. 양도 가액에서 빼는 게 취득 가액. 또 빼는 게 필요 경비. 여기 빼면 양도 차액. 양도 차액에서 다시 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까지 빼고 나면 양도 소득 금액. 이 식이 먼저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숫자만 그냥 숫자는 계산기로 그냥 눌리기만 하면 돼요. 실거래과 기준시가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실거래과. 그럼 실거래과 1억 2천. 1억 2천에서 취득 가액도 실거래과니까 7천. 필요 경비 보니까 1천. 천만 원. 이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1억 2천에서 8천을 빼니까 남는 거 4천. 계산기 없어도 되네. 4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러니까 5년 6개월이고 5년 6개월이고 국내에 있고 등기되고 토지네. 그럼 일반적인 토지니까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몇 프로? 2% 그럼 여기다 2% 곱하니까 2호? 10. 10% 그러면 10%인데 양도 가액의 10%다. 양도 차액의 10%다. 자. 이걸 아세요. 그러면 4천의 10%니까 4배. 400배. 400을 빼고 나니까 4천의 400배니까 3천6배. 3천6배. 그럼 답은 4번. 열심히 풀었어. 이렇게 다 풀어서 4번을 맞췄어. 그런데 나는 찍었어. 아무거나 찍었어. 막 1번 찍어놨어. 그런데 나도 맞췄네. 이 문제는 뭔가 질문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제는 출제하며 모두 정답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없어서 모두 정답 처리한다고. 그걸 시험 볼 때 이걸 딱 아는 순간 어? 자료가 하나 부족하네? 뭔가 자료가 부족하네? 아는 순간 아무거나 찍어놔 보면 돼요. 그걸 모두 정답 처리되니까. 학원들마다 전부 못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제 이미 배웠어요. 전문제 배웠는데 이걸 못 찾아내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빠졌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어떤 정보가 부족하는가요? 그렇죠. 이야기하시네요. 증빙.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 천만 원에 대해서 증빙이 있어야만 빼는데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됐잖아요. 아무리 찾아보도 증빙이 있다는 소리 없잖아요. 증빙이라는 게 없으면 공개 못하잖아요. 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 어차. 문제 잘못 냈네. 모두 정답 처리되버려. 그러면 증빙이 있다는 전자의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증빙이라는 것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빙을 구비하셔야 돼요.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모두 정답 처리 거의 99.9%는 모두 정답 처리가 돼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계산 문제 하나 그냥 공짜로 맞추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이제 연습을 소득 금액을 여기가 증빙이 있다는 시험 볼 때는 증빙이 있다고 나와요. 증빙이 있다고 나오니까 혹시 안 나오면 이 제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3,600 이렇게 소득 금액은 계산하셨어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로 가보네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전제 조건이 좀 복잡했죠.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이것만 해요.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뭔만 하고 있으면 되고 등기 그러면 기본 공제를 못 받을 때는 뭐가 안 되면 안 되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럼 보유기관은 묻지 않는가요? 묻지 않아요. 자산 종류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뭔만 하면 된다. 등기만. 그러면 문제집 가지 마세요. 이거 볼 필요 없는 문제니까.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떤 경우로는 못 받는다. 믿음기. 이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 여기를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서 얼마를 빼줘라 그랬는가요? 250. 250을 공제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양도소득 금액은 그 사람이 이걸 팔고 이 양도하는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 팔 때마다의 금액이 되던가요? 1년치 금액이 되는가? 그렇죠. 이게 1년 동안의 금액을 말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벌어디린 금액이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 속에서 250을 뺄 때 여기서 250이라는 것은 1년치에서 빼라는 이야기인가 양도할 때마다 빼라는 이야기인가 1년치에서 1년치에서 빼니까 250을 앞에 뭐라고 써놨는가요? 연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약자예요. 연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얼마를 빼줘라. 250. 그러면 시험 볼 때는 25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각각이에요. 뭘 각각이라냐. 소득 금액을 소득 금액이 하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 개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여러 개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득 금액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구분을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소득 금액을 구분할 때 소득 금액을 묶을 때 어떻게 묶어요? 그러면 뭣별로 묶어요? 그랬는가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종류별로. 양도 소득 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금액을 종류별로 묶어요. 그럼 그 종류가 어떻게 구분해요? 그랬더니 부동산이라는 종류와 주식이라는 종류로 나눕니다. 나머지 두 개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안 내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이라고만 딱 묶어. 그러면 묶음이 총 몇 개 묶음으로 묶어졌는가요? 두 개 종류죠. 두 개 종류니까 두 개를 다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하면 되겠는가요? 하나만 하나만 다 주식만 생각하세요. 주식만 생각하고 주식이 아니면 전부 뭘로 보면 되고? 부동산. 주식만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 보시면 돼.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주식만 아니면 1년 동안에 거래한 게 주식이 아닌 걸 1년 동안에 거래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에서 다 묶어서 얼마밖에 공제 안 된다. 250만 원밖에 공제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도 묶어서 얼마 공제해 주고? 250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과 주식을 우리나라 것 나눴어. 그런데 다시 이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려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팔 때 250을 빼주는데 외국까지 가서 팔 때 또 기본 공제 250을 또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물건을 팔러 갈 때 경비 들어간 거 빼주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팔러 올 때 그 사람도 경비는 빼줘야 된가 안 빼줘야 된가 똑같이 빼줘야 된가 다르게 빼줘야 된가 똑같이 그러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금액이 같은 액수로 빼줘야 된가 다른 액수로 빼줘야 된가 같은 액수 그러면 비거주자일지라도 누구와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갈 때 들어가는 경비와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경비는 비행기값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액수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에서 250을 따로 빼줄 수 있고 국외 부동산에서 또 250을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 중에서 250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만 빼라는 이야기인가 외국에서 번 것도 빼준다는 이야기인가 외국에서 번 것도 그럼 우리나라 거 외국 걸 두 개를 묶어서 250을 빼줘라 따로따로 250을 빼줘라 따로따로 250을 빼줘라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양도했으면 1년에 제가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으니까 같은 종류를 팔았는가요 다른 종류를 팔았는가요 같은 종류 같은 종류니까 기본 공제는 총 얼마만 빼준다 250밖에 안 빼줘요 두 개 같으니까 두 개 묶어서 250만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종류로 봐라 다른 종류로 봐라 같은 종류 그럼 여기도 총 250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건물과 주식은 같은 종류로 봐라 다른 종류로 봐라 그럼 각각 250이니까 총 얼마를 빼준다 500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내용은 종류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여기서 종류는 딱 두 개로만 무엇과 무엇 두 개로만 일단 구분해놔라 부동산과 주식 그럼 주식만 아니면 다 부동산이라고 그냥 묶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을 1년에 여러 차례 양도해도 종류별로 묶어서 얼마밖에 공제 안 된다 250 해결했죠 그런데 그 소득 금액 속에 감면 소득 금액이 있으면 소득 금액 속에 감면되는 금액이 있으면 감면되는 금액에서 공제를 해라 감면 감면 안 되는 소득에서 공제해라 그렇죠 감면 외그 소득에서 여기서 먼저 공제라 왜냐하면 250만 원을 빼줄 때 세금 혜택을 줘야 되니까 감면 되는 건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감면 안 되는 소득에서 250을 빼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만 네 번째로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네 이거는 이제 세금 신고를 생각해 봐요 세금 신고를 할 때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신고 들어가는 가요 각각 신고를 해야 된가요 각각 각각 신고하니까 기본공제도 한 사람만 받는다 각자 받는다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각자 세금을 신고하니까 기본공제도 각각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2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함정이 걸리시면 안 돼요 부부가 집 한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했을 때는 부부인 경우는 각각 받는가요 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받는가요 그래도 각각 절대 넘어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부부라고 해서 세금 신고는 혼자 하는가 각자 해야 되는가 부부도 각자 해야 돼요 무조건 세금 신고는 공동 소유자는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은 아니더라도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무조건 부부든 아니든 공동 명의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 신고는 그중에 한 사람만 신고한다 각자 신고한다 각자 무조건 각자니까 기본공제도 각자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이 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해가 됐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3년 넘어야 된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3년 이상인 경우에 하나예요 틀렸네요 3년 이상 아니어도 돼요 하루만 보유해도 돼요 보유기간 필요 없어요 뭔만 돼 있으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보유기간 같은 거 묻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미등기 상태로 물건을 팔면 미등기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돼요 문만 돼 있으면 되니까 등기 다른 조건 다 생각 안 돼요 또 양도소득 금액에 구분계산 여기서 이제 구분계산 단위별로 이 말을 구분계산 단위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단위라는 걸 세 글자로 다시 줄여 보세요 그게 종류별이에요 구분계산 단위별 이게 종류별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소득금액을 종류를 무슨 종류와 무슨 종류로만 두 개로 나누라겠는가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나눠라 그래서 각각 250만 원 공제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하세요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오면 조건은 뭔만 돼 있는가만 확인한다 됐죠 등기만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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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공제를 물어봤을 때는 등기가 됐냐 안 됐냐만 가지고 풀어야지 다른 조건을 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기본공제는 등기만 돼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감면 소득금액이 있다 그러면 감면 내 소득에 감면이 있으면 감면에서 빼줘라 감면 외의 소득에서 빼줘라 왜 감면 이 외의 소득에서 먼저 빼주시면 됩니다 77번으로 가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해당 연도에 1년에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1년에 땅 하나 팔고 건물 팔았으니까 같은 종류를 팔았다 다른 종류를 팔았다 같은 종류니까 최대 얼마까지만 공제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어렵다고 낸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럼 1번이 틀렸네 그럼 다 틀린 걸 찾아놨으면 바로 1번이네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가 됐으면 그다음에 뭣대로 나누라는 얘기가 묶음 종류별로 같은 종류끼리는 다 묶어서 얼마밖에 안 되고 250 조금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지문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냐 못받냐를 물어보니까 전제조건 중에 뭔만 돼 있으면 되고 등기 됐죠? 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몇 개를 가지고 있던 묻지도 말고 기본공제는 등기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면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얼른 생각 감면 있으면 감면 왜 외소득에서 먼저 빼주시면 돼요 공동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기본공제를 한 사람 받아라 각자 받아라 각자 각자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5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네 법원에서 너 등기하지 마 그럼 나는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해석해라 등기로 해석해라 등기로 인정했다 그럼 등기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등기하고 팔았으니까 기본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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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등기 돼 있으니까 받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78번 이제 두 개를 비교 문제네요 국외 외국이네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장기보험 특별공제는 적용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겠네요 맞았네 기본공제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도 받을 수 없다 있다 있다 기본공제를 외국까지 가서 팔아야 되니까 경비 들어간 거 빼주는 거고 장기보험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률을 빼주니까 외국 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 돼요 외국 것은 안 되고 기본공제는 외국 것일지라도 가능하고 두 번째 장기보험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3년 이상인 3년 이상인 토지 3년 이상인 토지에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이상이고 3년 이상이고 토지고 전제 조건이 또 빠졌네 뭐가 등기 됐네 빠졌네 등기 되고 등기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봐야죠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은 서류에 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네 국내라는 말이 없죠 우리나라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장기보험 특별공제를 3년 이상이고 등기 되고 토지면 장기보험 특별공제 못 받는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럼 기본공제는 뭔만 돼 있으면 되니까 등기만 돼 있으면 되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3번은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3번처럼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는 사실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에요 주택 중에 60%짜리 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등기를 했어야 된가요? 안 했어야 된가요? 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보유기간은 몇 년 넘어야 되고 봐요 이게 주택인 경우에 60%가 적용되려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유해야만 세율이 60%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 밖에 안 되니까 장기보험 특별공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년 안 됐으니까 기본공제는 안 된다 된다 왜 된다 그렇죠 틈기되어 있으니까 기본공제는 적용이 이 3번 지문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을 찾기 힘들어요 저 정도까지 내면 출제이온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렇게 내버리면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풀지 말라고 내는 거예요 저거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3번처럼 이 지문을 출제한다고 하면 한참 생각하는데 이거 생각하는데 한 1, 2분 걸려요 이게 연습 안 돼 있으면 무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 60% 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이 주택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등기는 해야 되고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어야만 이 세율이 적용이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됐지만 보유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보험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4번은 장기보험 특별공제 물어봤네요 그러면 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보니까 장기보험 특별공제와 뭐 다 할 수 있는데 3년 이상을 보유했네 3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등기도 됐네 주택이고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장기보험 특별공제 되겠죠 또 등기되어 있으니까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지문 아니에요 4번은 중요한 지문 아니니까 굳이 읽으러 가지 마세요 그냥 한 번 보고 쓱 넘기세요 이런 거 장기보험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몇 년이 넘어야 되고 3년 그런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3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관계 없다 관계 없이 뭔만 돼 있으면 등기만 돼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79번 가보죠 양도차손이라고 나오면 양도차손 양도차손이라는 말이 딱 뜨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양도차손은 어? 손해받네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는 양도할 때마다 신고 들어가는가 1년치를 묶어서 신고 들어가는가? 묶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익 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으면 묶어서 신고해야 된가요? 따로따로 신고해야 된가? 묶어서 묶어서 신고할 때 신고할 때는 반드시 뭣별로 신고해야 된가? 종류별로 그럼 종류별로 신고하니까 같은 종류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 본 거 손해본 거 퉁칠 수 있다? 없다? 있다 퉁칠 수 있죠 종류별로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같은 종류로 본다 다른 종류로 본다 같은 종류 같은 종류니까 공제할 수 있다 자 끝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1년치를 1년치를 같은 종류끼리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종류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연습해 볼게요 민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세법에서 점수 많이 나오면 서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왜 안 된다? 종류가 다르니까 1차하고 2차 다르니까 해석했죠? 그럼 학계론하고 민법은 서로 종류가 같다 다르다? 같다 같으니까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의 1차 또 2차는 2차끼리는 통산할 수 있다 1차는 1차끼리 2차는 2차끼리 통산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같은 종류끼리만 통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여기도 사실은 여기 지문에다 뭘 써줘야 되냐면 증빙이 있었어야 돼요 이 말을 써줘야 돼요 안 되면 이것도 무조건 오류예요 증빙이 있다는 말이 없으면 오류가 돼버려요 그런데 있다고 보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필요 경비로 인정은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많아질수록 양도소득금액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버린가? 내려가죠 그럼 소득금액이 내려가는 순간 나중에 세율 적용을 높은율을 적용한다 낮은율을 적용한다 낮은율 그래서 세금의 누적효과를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누적효과를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세금을 더 올리라는 이야기인가 좀 깎아주라는 이야기인가 깎아주는 이런 효과 이걸 부동산 학계론에서 내는 출제 지문이에요 이게 학계론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금 누적효과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걸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요 이제 니을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배웠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치득 가격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인정? 받았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내가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이자를 추가로 주기로 약속한 돈이니까 치득 가격으로 인정이 돼 그런데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이 돼버렸네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가 됐으면 그거는 양도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다른 데서 산입한 것은 공제할 필요경비다? 공제 못할 필요경비다? 못할, 공제하지 못할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이미 써먹었으니까 그럼 이거 틀렸네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이 증여 자체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인정? 인정했네요 그럼 인정을 했으니까 증여세를 먼저 내고 봐야 되는가? 안 내고 봐야 되는가? 내고 봐야죠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내가 냈던 증여세는 다시 돌려받는다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이거 뒤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작년의 시험 문제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봐라 그럼 과세표준을 구해 봐라 그러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빼고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빼면 소득금액이 나와요 소득금액에서 다시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식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식을 정리가 돼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지문을 줘도 못 풀어요 그럼 먼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있으니까 실거래가 6,700 치득가액도 실거래가니까 4,200 그런데 필요경비는 4배 그런데 필요경비는 4배인데 지문 보니까 적격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빙이 없다면 이건 무두증답 처리돼야 돼요 증빙이 있으니까 어? 뺄 수 있네? 자, 빼봐 이제 6,700에서 4,600을 빼니까 2,000? 2,100 자, 2,100 2,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보유기간은 2년밖에 안 되네 2년밖에 안 되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없으니까 소득금액도 2,100 또 고려사항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 말고 올해 다른 거에 판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보니까 기본공제 얼마 빼줘라? 연간 250을 빼줘라 자, 빼주니까 2,100에서 250을 빼니까 1,850 그럼 답은? 1번 아니,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식을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을 잘 익혀놓으셔야 돼요 이걸 익혀놓으시면 한 문제, 계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양도소득세일부터는 잠깐만 또 쉬었다 진행을 하죠